자, 오늘 지수가 어제 조정을 듣고 오늘 올라서는 모습을 주고 있습니다. 자, 어제 공방에 이어서 하듯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얘가 이렇게 조정을 받았어도 얘는 많이 조정받는 게 아니라 다시 하데르선 저점의 매수가 형성됩니다. 그렇죠? 소장님, 얘가 많이 조정받을 때하고 조금 조정을 받을 때하고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자, 어제 했던 걸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 여러분께 매매 공식을 공개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가가 어제처럼 5일 선을 살짝 깨고 내갔을 때 얘가 많이 빠질 때는 언제 많이 빠지느냐 기억나실까 모르겠는데 자, 일단 먼저 만일 빠질 때의 공통점. 그러니까 이렇게 5일 평선 아래로 내갔을 때 뭐 여기도 5일 선이지만 여긴 뭐 더 5일 선이겠죠? 이렇게 5일 선 아래로 갈 때 많이 빠질 때의 공통점은 이게 매도의 올킬이어야 해요. 이렇게 매도의 올킬이어야 해요. 이렇게 매도의 올킬이어야 해요. 어제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매도의 올킬이어야 해요. 뭐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많이 이렇게 내려갈 때는 매도의 올킬이어야 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아, 참 여러분들 모바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면 좀 화면이 작게 보이겠네. 그럼 제가 이 밑에 거량을 좀 지워드릴게요. 거량률 지워드릴게요. 여러분들 거량을 지워드릴게요. 이렇게. 그래야 좀 더 화면이 확대해서 볼 것 같아요. 이렇게 매도의 올킬이어야 해요. 근데 하나 더 있어요. 얘만 갖고는 안 되죠? 얘가 매도의 올킬담에 하나 더. 뭐의 방향? 아, 바로 우리가 월간 단위로 보는 방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바람의 방향이에요. 선생님, 바람의 방향이 뭡니까? 잘 드세요. 바람의 방향은 수급의 방향이에요. 뭐라고요? 바람의 방향은 수급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여기 한번 얹어볼게요. 이렇게. 여기다가 얹을게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보면은 바람의 방향이 우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죠. 그러니까 얘가 매도를 키는데 얘가 이렇게 바람의 방향이 아랄 때, 이때 많이 빠져요. 이렇게 바람의 방향이 아랄 때, 이렇게 바람의 방향이 아랄 때 많이 빠져요. 여러분들, 제가 8월 달에 매도를 때리시던지, 아니면 인버스를 들어가시던지, 뭐든지 해야 합니다라고 했던 이 8월 달부터 이 주가의 패턴은 뭐였냐면, 일단 바람의 방향이 아래였죠. 오케이? 바람의 방향이 아래였죠. 바람의 방향이 아래였죠. 그럴 때 이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이 캔들, 이 캔들은 안에 있는 조그마한 일봉의 캔들에 비해서 캔들의 크기가 크기가 크죠. 그래서 이 바깥에 있는, 그러니까 주시장은 뭐에 영향을 받느냐고 그럴 때는, 이 바깥에 있는 이 빅 캔들, 이 큰 거, 빅 캔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이걸 바람의 방향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이제 어제 볼게요. 어제, 이미 어제 자세하게 설명드렸어요. 어제 일단 얘가 살짝 내려왔을 때, 얘는 매드의 동방향이 아니라고 그랬죠. 맞습니까? 연결됨, 얘 이제 연결돼서 오늘도 강의가 나갑니다. 얘가 내려갈 때에는 바람의 방향이, 왜냐하면 지금 이제 오늘이 11월 28일인데요. 음, 여러분 달력 한번 보세요. 아, 저도 달력이 어디 갔나? 음, 여러분 달력 한번 보세요. 어, 달력 한번 보면은, 어, 오늘이 28일니까 화요일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틀 동안이 매우 중요해요. 어, 왜 이틀 동안이 매우 중요하냐고요? 이틀이 지나면 12월달이 시작하는데,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제 오늘 맥, 이제 시장에 대한 맥점은 이게 맥점이에요. 음, 이제 이틀 동안이 매우 중요해요. 연결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 강의가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제 얘가, 이제 앞으로, 오늘이 11월 28일이에요. 음, 그런데 앞으로 29일 수요일, 그 다음에 30일, 목요일이 매우 중요해요. 항상 여러분들은 Y를 알아야 돼. 얘가 왜 중요하지? 왜 중요할까? 음, 왜 중요하냐면, 이제 그 다음에 금요일 날 12월이 시작되거든요. 수정님, 12월이 시작되는 게 왜 중요한데? 아, 이제 그걸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맨날 당하시는 거예요. 어, 얘가, 어, 12월 얘가 왜 중요한지 제가 체크 한번 해볼게요. 음, 자, 맞아갈게요. 자, 그래서 어제 공방에서 했던 대로 얘가 내려갔어도 얘가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맞아요? 어, 올라갈 때는 위에서는 매도지만, 어제 올라갈 때는 위에서는 매도였잖아요. 하지만 내려갈 때는 매수다라고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게 매도올킬도 아니었고, 결정적으로 발의 방향이 밑에서 더 위로 나가고 있다고 했죠? 이때 발의 방향은 저희 컴퓨터에서 이렇게 월을 누르면 나와요. 컴퓨터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발의 방향. 이 발의 방향이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이 발의 방향이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이번 달에 주도주가 뭡니까? 그럴 때, 이번 달, 이번 달, 11월 달에 뭐가, 뭐가 많이 올라갔어요? 아, 이번 달에 뭐가 주도주예요? 라고 묻는다면, 보세요. 여러분, 그냥 보시면 알아요. 음, 보세요. 어때요? 이번 달에 뭐가 주도주니 그러면, 전부 다 발의 방향이 하단에 걸쳐져 있죠. 한번 그냥 볼게요. 그냥 보기만 해요. 그냥 뭐 외울 것도 없어요. 그냥, 저스트 루킹. 그냥 보기만 했어요. 보세요. 갈게요. 갈게요. 어, 괜찮았어요? 괜찮아요? 어, 예. 칩셋 미디어. 이거, 어, 저희 회원님들 이거 갖고 계시죠? 칩셋 미디어. 아, 요거. 아, 요거. 그러니까 뭐가, 뭐가 좋았니? 라는 거예요. 아, 그냥 보세요. 그냥. 봐요, 그냥. 아, 주도주는 전부 다 발의 방향 위로 가고. 어제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주도주를 잡을 때, 여러분, 봐봐요. 똑같은 주도를 잡을 때, 이렇게, 발의 방향이 아래에 있는 걸 취해서 주도 잡으면 물 먹어요. 여기 특히, 어디서 물 먹냐면, 빅 캔들이 내려가는데, 스몰 캔들이 올라갈 때 잡으면 거의다가 물 먹어요. 언더스텐? 괜찮았어요? 이게 돛담배예요. 연상법을 해보세요. 돛담배가 올라가는데, 바람 위에서 내리 부니까, 얘는 다 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꾸로, 보세요. 여길 보세요. 여길 보면, 돛담배가 내려가도, 얘가 조정을 받아도, 바람이 밑에서부터 위로 부니까, 내려오면 줄 거 같으냐면, 밑에서부터 후우 불죠. 괜찮아요? 후후후우. 괜찮았어요? 아, 전부 다 요번 때를 주도주는, 발의 방향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야, 얘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또 볼게요. 아, 그냥 보세요. 가운 칩스. 자, 이런 것들은, 하나씩 보면 다 노하우가, 여기에 나오는데, 얘는 20이 쌍부에도 60이 외봉이잖아요. 60이. 그럼 얘는 어디서 떠요? 아, 도저히 제가 넘어갈 수 없어서. 60이 외봉이면, 이 주식은 어디서 뜨냐면, 마틴게르에서 뜨는데, 어떻게 어디서 뜨냐면, 240이 지지가 돼요. 이거 기억하세요. 매수고. 이게 대박 공식이에요. 대박 공식이에요. 뷰노. 뷰노는 우리가 이거는, 워낙 많이 얘기했던 거죠. 1박. 외봉. 2번. 중방. 3번. 마틴. 뿅. 됐습니까? 그다음에 뭐 텔레칩스. 그냥 보세요. 그냥 이렇게 그냥 보세요. 다 보시면, 다 보시면, 저 대박이죠. 그런데 주석인지는, 주석인지는 얘기할 것도 없죠. 아예 여기서 우리가 매수였죠, 얘는. 월말 공약조. 저희가 이번에 월말 공약조가 대박이거든요. 그렇죠? 월말 공약조. 우리가 종합주가가 미창호 돼 갔을 때, 이런 거 다 대박이었잖아요. 이런 거. 혼자는 외로 두려웁니다. 외봉으로는 절대 끝나지 않아요. 이거 외봉이잖아요. 괜찮죠? 뭐 마법 부린 것도 아니에요. 간단한 거예요. 이거 아주.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얘가 이렇게. 얘가. 그러니까 이게 롱이고, 이게 숏이면, 이건 더 앞으로 뻗기 위해서, 뒤로 주먹을 제킨 거니까, 더 세게 움직여요. 이럴 때가 이게 매수플레이어. 주석엔진은 워낙 많이겠죠. 그다음에 현대 오토웨버. 이거 얘기할 것도 없죠? 지금 저희 회원들 다 갖고 계시겠죠? 저희가 어떤 점을 보면은, 컴퓨터 회원들도 갖고 있는데, 모바일 회원들은 없고, 또 어떨 때 모바일 회원들은 없는데, 컴퓨터 회원들은 갖고 있는 것도 있는데, 얘는 둘 다 갖고 계시죠? 이거요? 이거 중방, 오띵띵, 여기가 매수플레이, 여기가 더 추가적인 매수플레이. 얘는 내놓으면 또 매수예요. 이런 것들은, 자, 이렇듯이, 이렇듯이, 주도주는 발해 방향입니다. 자, 그럼 원래대로 돌아갈게요. 원래대로 돌아가 볼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화이팅!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원래대로 돌아가 볼게요. 자, 원래대로 돌아가 보면은, 얘는 이번 달에 발해 방향이 위죠. 이번 달에 발해 방향이 위죠. 그죠? 이번 달에 발해 방향이, 얘가 위예요. 그러니까 주가는 하드넷스톱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자, 이 지수가 얼마였냐면, 이 지수. 돌돌, 치킨. 이거 아주 좋았죠, 여러분들. 저희가 여기서 이제, 이 장은, 이 장은 얘가 요새 이제, 최소한 얼마 동안, 며칠 동안은 바닥이라고 그랬죠, 얘가? 얘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 이 장은 이제 며칠 동안 주가가, 그러니까 계속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계속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더라도, 꾸준하게 저점의 매수가 형성될 때, 얘가 얼마 동안 얘가 바닥쯤을 형성한다고 하냐면, 얘가 60일간은, 얘가 의미있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매도를 때려드린 다음에, 매도입니다. 매도를 때리셔야 돼요. 매도 때리셔야 돼요. 매도 때리셔야 돼요. 매도 때리셔야 하면서도,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근데 여러분들, 하나 중요한 게 있겠습니다. 떠날 때 떠나더라도, 60일 동안은 돈 벌고 떠나세요. 라고 했던 것이, 바로 저희의 기본적인 골격이었죠. 그러니까 자꾸 듣다 보면, 자꾸 듣다 보면, 이게 내 거가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얘가 위로 올라갔어요. 얘가, 자, 그럼 얘는, 자, 이제 결론, 얘가 앞으로 수요일 날, 목요일 날이 중요하다는 것은, 왜 그럴까라는 건데요. 자, 얘는 이번 달에 올라갈 때는, 얘가 여기, 여기, 그러니까 2520선 때 라인, 정확하게 2524포인트에 걸려있는데, 얘가 여길 중심에서 주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도 약간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얘가 12월 달부터는, 얘가 간다 안 간다가 아니라, 12월 달부터는, 이 라인에 조금 자유로워져요. 그 노어가 뭐냐면, 월봉을 올려놓을게요. 자, 월봉 올려놓고, 얘를 가만히 보면, 주가가 위에, 위에 허들을 넘을 때, 여러분들 허들 경기 아세요? 달리기 할 때 허들 경기, 허들, 허들을 넘을 때, 허들 넘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가면 이렇게 치워버려요. 꼬랑지가 걸려버려요. 이렇게 위에 꼬랑지 보이시죠? 이게 이렇게. 위에 뭔가 라인을 돌파할 때는, 어떻게 돌파해야, 이게 완벽하게 내꺼가 되냐면, 꼭 잊지 마세요.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레일 위에, 이 레일 위에, 몸통으로, 그러니까 빨간 열차가, 몸통으로 올라가야, 얘가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얘도 보세요. 얘는 이 앞에 있는, 검정 허들은 넘었는데, 이 꼬랑지가 길게 달린 거 보면, 이 빨간 이 허들 때문에, 꼬랑지가 걸린 거죠. 이렇게.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12월달 장세, 미리 가보는 겁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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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올라갔다가, 위에 갔다가 밀렸잖아요. 꼬랑지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다음 달 보세요. 그 다음 달은, 여길 돌파할 때, 아예, 몸통으로 돌파하니까, 돌파했죠. 허들 경기 뛰어넘 듯이, 휙 돌파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 달려가다가, 여기 이렇게 허들이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다다다다 달려가다가, 이 발이, 첫 번째 발이 뛰어넘고, 두 번째 발이 뛰어넘으면서, 몸통이, 놈통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여기처럼 이렇게. 자, 그럼 요번에 갈게요. 얘가 올라가다가, 며칠 동안 얘가 흔들려와진 것은, 얘는 여기서 자겼으니까, 얘가 몸통으로 뛰어넘는 건 아니었죠. 얘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얘가 이제 이틀, 이틀, 내일, 수요일, 모레, 목요일, 얘가, 왜 중요하냐면, 얘가 만약에 이틀 동안, 만약에 주가가 밀릴 때, 만약에 이만치 밀렸다고 칠게요. 주가가. 뒤로 후진해서. 그럼 얘가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렇게 되어버리면 뭐냐면, 또 다음 달에 주가가 시작될 때, 12월 달에 장이 시작할 때, 또 올라가도록 얘가, 몸통으로 뛰어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걸칠 수가 있겠죠. You know? Understand했어요? 말하는 뜻을. 이렇게 걸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걸치면, 얘가 올라가는 뜻 하다가, 또 꼬랑질 닿을 수 있다. 이 뜻이에요. 됐어요? 그런데, 얘가 만약에 올라가다가 밀려도,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 올라가다가 밀려도, 얘가 주가가 요 근처에서만 끝나주면, 그러니까 2500 근처, 얘가 지금 2520인데, 2520 근처에서만 얘가 밀려주면은, 그 다음에 얘는 다음 달에 얘가 갈 때, 무조건 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얘가 다음 달에 갈 때 올라가면, 그때는 꼬랑지가 아니라, 몸통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이틀 동안 주가가, 요기 2500 근처에서 끝나느냐 안 끝나느냐, 물론 위로 끝나는 건 얘기할 것도 없는 거고요. 만개 밀리더라도 2500 근처에서만 끝나주면은, 12월 달은 우리가, 드디어 얘가 다시 상승 추세로 올라가는가, 여부를 볼 필요가 있다. 자, 첫 번째가 한번 넘어갔습니다. 요걸 뭐라고 하냐, 바디크로스일 때, 이게 월봉이니까, 월봉을 이기하는 M, MBC, 요게 월봉의 바디크로스가 나온가, 여부가 앞으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얘가 위로 올라갈 때는 얘기할 것도 없는 거고요. 이렇게 올라갈 때 얘기할 것도 없는 거고요. 만약에 내놓으면 어떻게 하냐, 그럴 때는 말씀드렸죠. 얘는 주가가 내려가더라도, 요게 과매도존이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주가가 10월 때 주가가 빠질 때, 요게 녹색 핸들, 이 지수가 얼마였어요? 요게 2332, 그럼 안 까먹죠? 글자를 쓸 때 이렇게 쓰면 안 까먹죠? 요거보다 언더에 있으면, 아, 얘는 과매도에 과매도, 우리가 여기도, 얘가 이거보다 아래로 갈 때 여기는 부력존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얘가 여기만 가도 떠야 되는데, 얘가 더 밑으로 찍어 누르면, 주가는 더 위로 올라갈 힘이 강하기 때문에, 한 번에 폭발 좀 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과매도존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누누이 미리 예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얘가 여기까지 올 때, 일봉상 21선이 오파동이었죠. 1, 2, 3, 4, 5. 여러분들, 하나씩 하나씩 떠올라요? 그래서 얘가 오파동 다음에 얘가 올라갈 때, 얘가 실패했어도, 한 번 얘가 이렇게 오파동까지 찍고 나면, 이게 올라가다가 실패했어도, 얘는 갈 곳은 가고 가야 만다. 여기서 미처 못 갔던 곳을, 얘가 여기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맞아요. 여기를 제가 몇 번을 보여드렸었죠?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얘가 내려가도 가야 된다. 그 다음에 다른 거, 다른 거의 기억력을 잠깐만 되돌보세요. 얘가 애당초 여기서, 디쿠턴 했을 때, 얘가 올해 가든지, 만약에 올해 가지 못하면, 얘는 내년이라도, 둘 중에 하나는 가야 되기 때문에, 얘는 봐야 된다. 라는 것이 빅픽쳐의 흐름이에요. 여러분들이 참 고마운 댓글을 써 올려주셨어요. 저희 게시판에다가, 참 고마운 댓글을 써 놓으셨는데, 보세요.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김국희님, 상하방님, 그 다음에 트리플 크라운님, 이런 분들은 다 스타잖아요. 이미 여러분 다 아시는 스타잖아요. 그죠? 이런 분들은 다 스타예요. 가운칩스, HD, 샨디 일렉트릭, 두산, 두산 테스나, 이런 분들이 이런 건 다 선수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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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보시면, 퀸스님을 한번 보세요. 퀸스님을 한번 보세요. 퀸스님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보세요. 이분이, 이분이 지금 따블클럽에 계신 분이시거든요. 여기 뭐냐면, 유튜버만 보다가, 매두기법, 그 다음에 파생반. 아, 파생반 수업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들어오셨구나. 아마 지금 따블클럽에 계신 분들은 아시죠? 주가지도반이 있어요. 저희가 실제하는 거기에. 아직 파생은 초보자라 눈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거. 자, 봐봐.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 보세요. 파생에서 배운 주가지도가, 현물매매할 때, 아주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맞습니까? 선배님들. 제가 바라는 거. 이 주가지도. 이 주가지도가, 그대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합반, 이거 종합반 수강 얘기했죠. 종합반 수강은, 아, 잠깐만 제가 9월이라고 그러는데. 이 둔팅인가. 그렇죠? 저도 둔팅이네요. 12월 4일, 이때 이제 저희가 봤는데, 아니면 어쨌든, 종합반 수강을 통해서, 더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놓고 여기다 쭉 써주셨는데, 이제 하신지 얼마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가온칩스, 네페사크, 그죠? 하나시템. 이건 다 저희가, 많이 얘기했던 거죠. 이거 카페, 이거는 없었는데, 본인 알아서 하고 계시네. 그죠? 쭉 여기다 올려놓으세요. 한진칸은 저희가 대박난 전문이죠. 이건 이제, LS전선 아시아는, 어제 내려갈 때 추천 나갔던 전문이죠.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게 이런 거예요. 제가 바라는 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서, 하는 방법을, 제가 바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괜찮았어요, 에브리바디? 내가,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닌 거예요. 내가 알고 버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런 거 많이 느끼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무슨 얘기인지 몰랐는데, 자꾸만 듣다 보니까, 하나하나하나, 이렇게 연결되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예, 804가님은, 일단은, 그 기초반이라는 게, 뭐 캔들, 뭐 이런 게 아니고, 제가 항상, 그, 뭐랄까, 프로반에, 프로반을 가기 위한, 걸 가리키니까, 뭐 804가님 얘기할 것도 없이, 종합반 가시는 게 낫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오늘은 그, 홍보가 아니니까, 804가님, 오늘은 이제 지금, 모바일에 대한 얘기니까, 시장 얘기하니까, 아참, 좀 이따 저번에 홍보 좀 알아보세요. 또 홍보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얘가, 이게, 이게 과음에도 좋으려면, 결국 얘가 내려가면 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얘를 왜 공부해야 되냐, 얘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지금 지나가는 게 아니라, 얘는 돌고 돌아와서, 오케이, 보세요. 얘가, 이렇게, 얘가, 여기가, 여기가 이렇게, 과매도주인잖아. 그러면, 과매도주인, 얘가 여기도 올라갔었잖아요. 이렇게 해요. 빨간 게 두 개가. 올라갔다가, 여기 깨지니까, 과매도에, 과매도주니까, 또 불이익주니까, 또 올라갔죠. 어떠세요? 괜찮았어요 여러분들? 어떨 때는, 이렇게 기분 좋게, 찍자마자 올라갈 때도 있네요. 이건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이건, 이건 그냥, 땡큐, 이러는 거고요. 그게 아니어도, 그러니까 여기처럼 보세요. 여기는, 이걸 찍었다가, 여기 찍어서, 두 달 동안 올라갔다가, 다시 넉 달 동안이나, 빠졌다 올라갔는데, 여기다 라인을 끄놓으면, 이게 결국은, 결국은 다시 오더라도, 어차피 갈 건, 각오에만다. 괜찮았어요? 매매기법. 아, 접수가 됐습니까? 아, 예, 예, 예. 이게, 이게 처음에 무슨 얘기하더라도요. 제가 아는 건 다 그림 공부기 때문에, 얘가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와도, 얘는 다시 가끔 되었어요. 이게 바로, 여러 개 말씀했던, 그 유명한 저층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현재 주가 위치가 저층 아파트니까, 얘가,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애당초, 얘가 처음에 움직였을 때, 이렇게 첫 마디가 뭐였냐면, 여러분, 얘 앞으로 60일 동안은 괜찮아요. 이게 저의 주문이었죠. 맞습니까? 에브로바디? 얘가 여기서 움직였을 때, 여러분, 얘 60일 동안은 괜찮아요. 이렇게. 잠깐 제가 반복해드리잖아요. 그죠? 얘가, 자, 결론. 자, 얘는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얘는, 얘가 만약에 올라가면, 얘가 끝도 없는 거고요. 얘가 조정을 받아도, 여러분, 이 도통한 체크 포인트는, 조정을 받아도, 얘가 여기, 여기, 이 근처에서만 끝내주면 된다. 여기, 여기 근처에서만 끝내주면 된다. 그럼 이제 다음 달에, 얘가 양보인지 아닌지는, 저랑 같이 또, 보시면 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다만, 오늘은 약간 이렇게 모양을 보시면은, 코스피, 여기 코스피, 여기 코스피 쪽보다는, 장렬이 뭐가 좀 강했냐면, 코삭 쪽이 강했지만, 제가 누차했지만, 상대 강도는, 코스피 쪽보다는, 코삭이, 아니, 코삭 쪽보다는, 코스피가 강하다. 왜? 왜 이쪽이 강한데, 여러분들, 주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 중의 하나가 뭐냐면, 스트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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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 뭐라고 하죠? 항상 제가, 어우, 스트롱 이즈, 뷰루풀, 약간 셔줌 굴렸어요. 스트롱 이즈 뷰루풀, 주시장은요, 강한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강한 것은 강한 이유가 있고요, 약한 것은 약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의 것들이 더 좋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쪽이 더 좋다. 그렇다고 뭐 이쪽을 쏘지 말아 있든지 아니라, 내가 쏠 때 이쪽이, 이쪽이 내가, 어느 정도를 딱 쏠까 그럴 때, 이 정도가 내가, 이 정도를, 이 정도가 뭘까 할 때, 이게 코수, 닭 쪽보다는, 코수, 피 쪽이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십니다. 이번 달 얘기해요. 얘는 그때 월간 단위로 끊어서, 여름이 들어가시면 된다. 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괜찮았죠? 자, 얘가, 자, 그럼 이제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 더 중요한 거. 하나 더 중요한 거 들어갈게요. 하나 더 중요한 거 들어갈게요. 아까 제가, 얘가, 얘가 어제 내려왔을 때, 어제 내려왔을 때, 얘는 내려와도 두 가지 면에서 괜찮다고 그랬죠? 얘가 두 가지 면에서 괜찮다고 그랬죠? 그 두 가지 면에서 괜찮다는 게 뭐였냐면, 하나는 얘가 내려갈 때, 매도의 올 길이 아닌 것도 아닌 거지만, 얘는 발해의 방향이, 얘는 발해의 방향이, 여기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었고, 얘들은 발해의 방향이, 우에서 내려가는 방향이었잖아요. 근데 얘가 이제 12월달 가잖아요. 12월달 가면, 월초 주가가, 이게 아니라, 여기 어딘가가 월초 주가가 시작되겠죠. 됐습니까? 얘가 어딘가가 월초 주가가 여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니까, 만약에 얘가 월초 주가가 여기 있는데, 월초 대비 밑으로 내려가는데, 이놈이 오유선 아래 있고, 마딕이 입선 아래 있으면, 얘는 여기랑 똑같은 것이 되겠죠. 이게 이렇게 되면, 얘랑 똑같은 것이 될 수 있잖아요. 얘가요. 그러니까 12월달 됐을 때는, 얘가 발해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보는가를, 항상 보셔야 돼요. 됐습니까? 됐습니까? 요거, 요거. 자, 그 다음에, 자, 속도를 더 내볼게요. 이제는 좀 종목 얘기를 같이 가볼게요. 자, 종목 얘기 가기 전에, 제가 하나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자, 보여드릴 게 있어요. 뭐냐? 제가 이렇게 공부하십시오 그러면서, 가끔 제가 저희 따블 그룹에서는, 이렇게 파생을 리딩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얘는 별도야. 얘는 별도로, 얘는 별도로 어떤 게 목표냐면, 어느 게 목표냐면, 3천당 30을 버는 게 목표야. 하루에. 3천당 30. 1억당 100만 원을 버는 게 목표야. 근데, 얘가 아주 재밌게 매매하는 게 있어. 아까 그 인증샷 그 안에도 있는데, 그 안에도 있는데, 아주 편하게 매매하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한번 보시면, 1번, 60, 여기 1번, 빅골드, 2번, 63방, 여기 3번, 23방, 이거 뭐예요? 이거 제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이거 제일 여겨보는 게 많이 얘기하는, 이게 뭐냐면, 완벽하다. 그래갖고, 얘를 퍼펙트 패턴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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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응. 연비매하셨을 때, 응.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자, 저희 회원님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 한 번 상영해 볼게요. 지금서부터 종목 얘기 들어가 볼게요. 종목 얘기 들어가 볼게요. 자, 레인보우은 얘기할 것도 없고, 레인보우, 레인보우 로봇, 레인보우 로봇은 저희가, 얘는 한 6, 몇 프로더라? 한 600%, 6배 이상 나왔던 종목이거든, 600% 맨날 제가 국고추에서 퍼펙트 패턴 설명할 때, 레인보우 로봇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레인보우 로봇. 얘, 오늘 아주 멋지게 올라갔어요. 얘는, 얘는 이미, 얘는 매도 시점을 어떻게 잡냐면, 얘가 여기를 이미 돌파한 상태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얘는 위에서 얘가 꺾어지려면, 최소한 20선이 쌍봉을 줘야 얘가 꺾어져요. 얘가, 얘가 퍼펙트 패턴 할 때, 얘가 샘플 많이 할 때 어떠세요? 얘가 60N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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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N자, 이거 퍼펙트 패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얘랑 똑같이 이런 패턴으로 움직이는 종목권단들이 제법 있어. 보세요. 알테오제. 우리가 최근에 집중 공유했던 종목지 하나가 알테오제. 얘는 그러면, 여기가 퍼펙트 패턴이었다 그러면 얘가 갈까? 얘가 항상 빅골드일 때, 여기 빅골드일 때, 빅골드를 주고, 얘가 여기 빅골드를 주고, 얘가 여기서 빅골드를 주고, 빅골드를 주고, 60N자, 여기서 20N자. 얘가 이게 퍼펙트 패턴의 출발점이지. 그렇지. 이렇게 내가 따박따박따박, 내가 따박따박따박, 한 땀, 한 땀, 한 땀씩 내가 찾아 먹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 너무너무 중요해.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종목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종목 들어가기 전에, 자, 종목 들어가기 전에, 홍보 하나만 하고 갈게요. 제가 자꾸만 뒤에 가면 까먹고 그러니까, 어? 이거 홍보가 어디 갔나? 홍보 하나만 하고 갈게요. 제가 뭐 이거는, 제가 직업이 이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 부탁드릴게요. 아, 이건가 보다. 자, 얘는 여러분들이, 이제 연말도 다가오고, 연체도 다가오는데, 내가 만약에 올해 2023년도에, 내가 레코드가 안 좋았다. 하긴 좀 어려운 장일 수도 있었어. 왜냐하면, 올라간 데 타다가 확 빠지는, 또 올라가는, 정신 못 차릴 수 있겠지. 음, 그렇다면 한 번, 여러분들이 한 번, 호흡을 맞춰보세요. 자, 얘는 지금, 원래는 정가는 38만 원인데, 22만 원에 할인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 얘는, 1668에 4721, 이걸로 한 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걸 할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생님, 저는, 음, 종가에만 관심이 있는데 그럴 때는, 얘가 매일 종가, 종가, 이 두 종목만 이렇게 베팅하셔도 됩니다. 종가 공략수다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얘를 보여드려야 될 거 아니야. 레코드가 어떤지를, 보여드려 볼게요. 얘는 단 하루도 저희가, 스킵한 적이 없습니다. 아, 레코드를, 저희가 종목을 내보낼 때, 아,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맞았을 때는 얘가, 뭐, 뭘 자랑질하고, 틀렸을 때는 안 자랑질하고,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 얘를, 매일매일, 얘를 다 레코드를 써요. 그럼 제가 최근 레코드를 한 몇 개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얘는, 결론,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올라가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보시면, 보세요. 얘는 어제는 이제 이렇게, LS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에, 한 방에 그냥 올라갔죠. 땡큐지 뭐. 얘는,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두 종목만 하는데, 매일매일, 2%씩 보는 게 목표입니다. 1% 이상 올라가는 게, 1%로서 딱 1% 먹는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요, 자기들이. 그럼 얘가 만약에 진짜 이렇게 해서, 내가 1밀, 하루에 1%면 엄청난 거잖아요. 그럼 얘는 1년이면, 240%가 되겠지. 근데 뭐 이것저것, 중간에 뭐, 에러 잡히는 거 뺀다면, 그냥 넉넉하게 들어서, 얘는 연간, 답을 보는 게 목표입니다. 여러분들 월앤포표, 레코드는 얼마인지 아시죠? 월앤포표 1년에 24%예요. 1년에 24%는 월간 2%입니다. 근데 그게 왜 힘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복리의 마법 때문에, 얘가 힘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복리로 벌어가는 거니까, 힘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것이, 이겁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더블업 성공. 여기 얘, 여기 얘.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더블3 성공. HSD 엔진. 자, 다 마찬가지니까, 제가 H, 얘만 맞는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니까, 제가 쟤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저게, 자, 저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저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베팅을 쓸 때, 저희가 찾아낸 겁니다. 저희가 찾아낸 거예요. 자, 방금 여러분께, 일봉도 말씀드리고, 저 뭡니까? 월봉도 말씀드렸잖아요. 아, 여기 있겠구나. 자, 제가 여기서 한번 볼게요. 거듭이 계지만, 어디 특정한 부분만, 얘기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는, 어, 여러분들, 그러지 않습니다. 저 진짜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자, 갈게요. 자, 여기다 놓고, 제가 얘를 만약에, LS전선아시아다. 어제 했던 것 중에서, 얘가, 볼게요. LS전선아시아다. 그러면, 베팅 요령을 잘 터득해서, 여러분들, 독학으로 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 노하우를 배워서 독학으로 했어요? 얘, 뭐, 어려운 노하우 아니에요. 모르니까 문제지, 뭐,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어디 갔지? 아, LS전선아시아, 가볼게요. 그냥 독, 소재님, 저는 뭐, 회원에 가입할 돈이 없습니다. 아니면, 뭐, 종목에 잔뜩 물려갖고, 뭐, 뭐가 없습니다.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죠? 충분히 그러실 수 있죠? 여기다 써야 되나? 자, LS전선, 자, 이건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말씀 드리냐면은, 저희 이제 회원 중에서 신규 회원님들이 계세요, 또. 신규 회원님들 열심히 배우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볼게요. 그럼 얘가 올라갈 때, 공식은 아주 간단해요. 자, 요걸 잠깐 눌러볼게요. 요거, 요거, 요거 눌러볼게요. 요거 눌러보면, 좀 화면에 좀 안 보이네. 아, 주봉을 해놨구나. 내가 매매를 할 때, 자, 매매를 할 때, 여기 이제 요걸 눌러볼게요. 요걸 눌러볼게요. 요걸 눌러보면, 얘가 핑크가 나오죠. 얘가, 이렇게 얘가 핑크가 나오면, 핑크 다음에 조정일 때 여기가 몇 수 있는데, 난 얘를 그냥 1%만 먹으면 되거든요. 나의 기본 목표, 목표는, 수수거리스 빼놓고 1% 이상만 먹으면 되는데, 아침에 시가가, 시가가 7%였죠. 시가가 7%였고, 근데 장주에는, 이게 뭡니까? 10 한 몇 프로입니까? 16%까지 올라갔나요? 아, 장주의 16%까지도, 얘가, 위로 올라갔었네요. 자, 이럴 때 제가 얘기 나온 김에, 얘 어떻게 매도했는지, 요령 한번 볼게요. 이럴 때 내가 장주에 매도할 때는요, 장주에 매도할 때는요, 번개를 누르세요, 이렇게. 번개를 누르셔갖고, 지금 여기 이게 짤렸잖아요, 이게 짧아서, 그죠? 그럼 내가 올라가다가, 20이 쌍보이거나, 60이 쌍보일 때 매도 때리면, 제일 고절대 부분에서 매도 때릴 수 있는 노하우였습니다. 그냥, 근데 우리는 매일매일 1%만 해서, 진짜 얘가 1년 12달 그렇게만 넘어간다면, 그 돈 다 벌어서, 여러분 어디다 쓰십니까? 자, 이렇게 한 번에 얘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3일간 조정받았던 거 볼게요, HST 엔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요령을 잘 터득해보세요, 이거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제가 독학 골프 어제 얘기했잖아요, 내가 골프를 배울 때도 독학 골프가 했듯이, 얘도 독학으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만 어디 걸, 누구 걸 배워가느냐의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경험이 오래됐고, 또 제가 여러분께 전달해드린 이유는, 저보다도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그분들 중에서는 그 노하우가, 여러분께 공식으로 전달이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분이 똑똑해, 그냥 그분이 아는 게 많은 거야, 그냥 들으면 저거 그럴 듯해, 근데 여러분께 공식적으로 전달 안 되는 게 있는데, 제 거는 다 형상화를 했죠, 정량화, 그죠? 정량화를 했기 때문에, 공식화기기 때문에, 이렇게 들으면 그냥 다 알아주시는 거잖아요, 제 거는. 그럼 자, 보세요. 특히 적산벽 나오면 이건 댁길이에요, 이건 진짜 댁길이야, 댁길. 이렇게 적산벽 나왔죠. 자, 그럼 어떻게 수준지 보세요. 얘가 끝날 때 1, 내가 1은, 내 금요에 따라서, 내가 100만 원을 넣어도 되고, 300만 원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100만 원 넣으면, 다음날 조정 받잖아요, 안 뜨고, 그럼 200만 원. 다음날 또 조정이네요, 300만 원. 아니면 나는 처음에 300 넣었다, 그러면 300, 600, 900. 그건 자기의 자금의 규모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자금의 규모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중요한 것은 얘는 1년, 12달 거의 먹는다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 회원님들이 쭉 계시니까 알잖아요. 그럼 얘가 오늘 빵 하고 떴어요. 이해했어요? 그게 이 레코드에 여기 적혀있는 겁니다. 얘는. 저희가 아까 했지만, 어떤 건 적고, 어떤 건 안 적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를, 만약에 제가 어떤 건 적고, 어떤 건 안 적고 그러면, 나중에 저희한테 뭐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할 말이 없어요. 얘를. 단 하루도,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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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그럼 이 앞에, 이 앞에 또 볼게, 이 앞에, 이 앞에 쭉 가볼게, 이 앞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뭐냐면, 종가 플러스로 취소, 종가 플러스 취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게 회원님들이 많다 보니까, 얘가 올라가다가, 롱 다음에, 쇼실 때 사야 되는데, 종가의 시장가로 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러지 마세요. 반드시, 어제 종가보다, 한옥가 아래로 내세요. 그래야, 얘들이, 여기도 있네요. 가온 칩스도 여기도 있네요. 지금 날아가는 거. 이런 것들도, 대박 주잖아요. 가온 칩스 얘가. 그게 여러분, 종가에다가 플러스만 들어오니까, 먹을 걸 못 먹는단 말이죠. 무슨 말씀 이해하시죠?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보시면, 뭐, 더블 포어 성공. 여기도 더블 포어 성공. 그렇죠. 무슨인지 아시죠? 얘들이, 거의, 10중 8구가 아니라, 그러니까, 100중, 100중 95, 99, 99, 이렇게 다 성공해요. 얘가 다 올라가. 한진칼, 얘가 25%, 하나 마이크론, 17%, 얘가 더블업, 25, 이거 뭡니까? 소브레인 홀딩스, 클레오, 24%, 어떠세요? 그다음에 칩셋 미디어, 그렇죠? 아까 저희 회원님들 칩셋 미디어 갖고 계셨죠? 칩셋 미디어, 47%, 얘가, 얘가, 클레오는 더블 4, 그러니까 얘가 올라가다가, 아까 hsd 엔진은 내가 하나, 둘, 3일 빠지는 거고, 얘는 4일 빠지지 또 올라가고, 어쨌든 가게 돼 있어요. 저희가 세팅하는 종목은 다 가게 돼 있어요. 아, 정리합니다. 다라는 말은 너무 건방, 거의, 거의 다 가게 돼 있어요. 진짜, 뭐 한, 뭐 99%, 몇 프로라고 될까요? 이게 다 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원리가, 주가가 움직이는 원리예요. 원리는 너무나 간단해요. TT예요. 혼자는 외로워, 둘이랍니다. 아, 그래서, 제가, 뭐지, 이 앞에 가입하셨던 분들, 이 앞에 가입하시면 괜찮아요. 이 앞에 가입하셨고, 하셨던 분들은, 지금 재미 보고 계시죠, 벌써. 이 앞에 가입하셨던, 막 이런 거, 지들이 알아서 올라가니까, 다 올라가니까. 아, 그래서 제가 이거 가입할 때, 여러분들, 장이 좋던 나쁘던, 여러분,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더블업 공약주는,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죠? 얘가, 이렇게, 그래서 얘는, 이 더블업 패팅법도 다시 들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파고 앱, 이 앱도 같이 들으니까, 이거 필요하시면, 168에 471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종목 얘기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중심이 들어왔던 종목, 그저 의미 있는 종목을, 잡아내는 법, 의미 있는 종목을, 잡아내는 법. 자, 아까, 알트존도 그렇고, 뭐, 주성 엔진이도 그렇고, 어, 저희가, 끼가 있게, 공략을 하는 종목급군의, 그 성질이, HPSDP도 그렇고요. 이런 거는, 왜 우에서 조점맞을까라고, 의심스러울 정도로, 왜 조점맞나 그랬는데, 결국은 조점맞다, 다시 가요. 자, 도대체, 이들 종목군의 공통은, 뭘까요? 또 저희가, 최근에, 밑바닥에서 또 공략했던 것이 있었죠? 음, 종목을 공략했던 종목이 있었죠? 하단의 영역에서, 여러분께, 공략이 들었던 종목이 있었습니다. 음, 바로, 현대 오토, 이런 것들이었죠. 자, 잘 들으세요. 이제 제가 중요한 공식 하나 공개합니다. 거듭미기지만, 여러분께, 얘를 공개하면서, 한편으로는 저희, 신규 회원들이, 얘를 공부해서, 혼자서 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더해서 강의합니다. 자, 갈게요. 이런 거 잘 올라가죠? 자, 갑니다. 준비하셨죠? 이건 너무나 쉬운 공식인데, 이거 뭐냐면, 외봉에, 중방에 맨날 하는 거예요. 마틴이요. 얘, 이거, 그런데, 자, 이제 제가 지금서부터, 종목을 말씀을 드릴 때, 종목을 말씀드릴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이 처음에는 잘 못 알아들 수도 있는데, 몇 번 듣다 보면, 얘가 점점 알아들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저희가 배팅을 쏘거나, 갖고 쓰면서, 야, 얘는 왜 이렇게, 아니, 왜 이렇게 안 오러 갈까? 하던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선주였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HSD, 아까 HSD 엔진, 얘가 오늘 빵 하고 떴잖아요. 여기다가 저는 던지는 사람들도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다가, 하하하하, 왜? 왜냐하면, 이거 왜냐면요. 이거 여러분들 알려드리면, 뭐 우리가 각 가다가, 이렇게 골프레슨과 같은 거 보면, 이거 정말 영어 비밀인데 그러잖아. 이거 진짜 영어 비밀이야. 영어 비밀인데 너무 간단해. 제가 맨날, 녹턴 녹턴 그러죠. 녹턴. 보셨냐면, 이게 녹색, 화면의 녹색이 하나, 둘. 이게 녹턴이야. 걔가 조용할 때, 쏘면 돼. 자, 그럼 제가 왜 이 말씀 지금 내면, 그게 뭘 말씀이냐면, 여러분들, 왜 어느 날 보면 어떤 점이 올라가잖아. 근데 내가 그 종목을 관심을 갖고 봐도 되는지, 아니면, 걔를 관심을 갖고 보면 위험한지 할 때는, 첫 번째 갈릭길은, 이 녹색이, 이게 외바닥에 있는 게 안 간다는 게 아니에요. 얘도 가는데, 내가 돈을 조폐공사에서 찍어서 하는 게 아니라면, 이 종목보다는 최소한 쌍바닥 이상 있는 종목을 보십시오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께 살짝 귀띠드립니다. 이거 가성비 부작용이 높은 거예요. 어, 가성비 부작용이 높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방금, 자, 조선주들이 오늘 좀 올라갔다 그러는데, 2026년도, 이거 너무 멀리 남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항상 주가는 미래 걸 끌고 와서 움직이는 거니까. 일단 먼저 선박 교체 수요가 있어요. 여기다가 최근에, LNG 이어서, 그 부가가치를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암모니아선 수주 기대감,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죠? 오늘 여러분 그런 거 보셨잖아요. 이런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위로 상승을 줬어요. 그 전 세계 선박 중에서, 뭐, 벌크선, 이게 한 50%, 그 다음에, 저 뭡니까, 컨테이너선, 이건 한 40% 정도, 뭐, 이렇게 쉽게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왜, 자동차도 오래 끌고 다니면, 이게 무슨, 환경에 져야 되는, 뭐 이런 게 있듯이, 얘들도, D등급이다, 아니면 뭐 E등급이다, 뭐 이런 게 이렇게 받아버리면, 이거 교체를 하거든, 거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거라는 얘기예요. 이런 건데 우리는, 자타공인, 최고이거나, 최애도 타클라스에 있는 조선소들이, 바로 우리잖아요. 여기다가, 최근에, 암모니아 운반선, 이 발주가 증가가 되면서, 앞으로 한 몇십 년 동안, 한 20년 동안에, 연평균 한 120초 정도의, 발주가 가능할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러한 관계에서,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있어. 볼게요. 자, 하나, 옵션 볼게요. 참 제가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뭐 유상이다, 뭐다 해서 주가가 빠졌지만, 자, 얘는요, 어떻게 꿀팁이냐면, 아까 제가, 얘가 이렇게, 녹토인덴스터에 관심이라고 했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얘가, 여기 올라간 건 아니잖아요. 얘가 올라가진 않았는데, 얘가 지금 조점받는 이 구간이, 외복에 있는 종목 구간이면, 얘는 관심입니다. 왜? 어딘가 결국 떠야 될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죠? 예를 들어서, 자, 근데 내가, 얘는 아직 얘가, 뭐 20선 위에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죠? 아직까지는 아래 있잖아요. 얘가 지금 약간 아래 있잖아요. 그래? 그럼 자, 저희가 HD, 한국, 조선해양이다 그러면, 아, 얘 한번 보세요. 얘는, 얘는 지금 여기, 여기 살짝 올라탔죠. 물론 이제 올라가면 좀 조정은 받겠죠. 한데 얘가 외복이잖아요. 얘는 슈트 3파라고 그래요. 이것까지 설명하면 좀 어렵습니다. 슈트 3파라고 합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이건 저희 회원님들 교육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이걸 슈트 3파라고 그래요. 얘가 60이 쌍마다 영영됐으면, 이렇게 외바다에서 뜨는 걸 슈트 3파라고 해요. 가는 방향에 반대방향을 조정할 때는, 3파동의 조정을 마감한다 하는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떤 재료가 있었을 때, 어떤 재료가 있었을 때, 야, 그 재료가 의미가 있더냐, 의미가 없더냐, 이거 같이 보셔야 돼요. 근데 이 중에서, 제가 봤을 때, 야, 이거 참, 차트 예쁜데, 차트 예쁘다는 게 뭐냐면, 조금 아까 제가, 뭐, 암모니아 운반선이다, 아니면 앞으로, 뭐, 조선주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건 소프트웨어직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속 내용이 좋은 거야. 안에가 좋은 거야, 소프트웨어가. 근데 하드웨어가 좋은 것이 뭐거든요. 아까 HSD 엔진은 제가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이 좀 있어. 그게 뭐냐, SDX 중공업의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어우, 어때요? 예쁘죠? 이런 거 예쁘잖아, 얘가. 얘는 올라탔죠? 아까 얘기했죠? 스트롱, is beautiful. 아래는 것보다 위에 있는 게 예쁜 거야. 얘가 하나, 둘. 이게 진돗기세가, 그럼 이런 것들은 올라갔다 사지 마시고, 만약 내가 막, 아침 또 이게, 방금 손빨 올라갔다 사지 마시고, 그럼 조용히 막 올라갔다 사면, 시가 대비 아래에서 조금만 사시고요. 나머지는, 만에서 나올 때, 쑤시면 됩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저희가, 여러분들의 회원님들이 아니니까, 얘를, 더블업 공략법이다, 이것까지 설명드리는 좀 어렵고, 원래 쏠때는 더블업이 좋은데, 그게 아니면 최소한 3등분 정도 하시는 게 좋겠다. 어쨌든, SX중공업, 이런 종목구도는 괜찮다. 작년에 흑자전환했고요. 올해도 2분기,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요. 최근에 중국 선박 회사인가, 여기다 한 340억 구매, 선박 엔진 공급 체결 얘기도 나왔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려올 때는 괜찮다라는 반대. 그다음에, 또 끼가 있는 게, 한국 카본 좀 끼가 있잖아요. 그렇죠? 한국 카본 볼게요. 볼게요. 어떠세요? 모양 괜찮아요? 아니, 얘가, 최소한 여러분들이, 쏠테인 찾아보고, 모양이, 녹턴의 모양을, 비슷한 구간에 와 있죠? 그러면, 아, 이런 것들도 내가, 최소한 예비관심으로도, 넣어볼 만하다. 라는 겁니다. 얘들도, 그다음에 다른 것들도 좀 볼게요. 여기 연결된 거요. 조선 기자재 관련된, 조선도 조선인데, 이럴 때는 꼭 조선 기자재 종목이 좀 강합니다. 태광. 이렇게 보세요. 얘가 녹턴인가 아닌가. 자, 얘는, 땡. 그렇죠? 왜 땡이냐면, 얘가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안 올라간다는 게 아닙니다. 또 갖고 계신 분들, 또 낭망하지 마시고요. 얘가 올라가기는 올라가는데, 주도주 자리에서 올라가기에는, 얘가, 얘가 약간, 이게 60도, 20도 없고, 쌍바닥에 영역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죠. 왜냐면, 안 간다는 게 아니라, 대두루기 모양을, 좀 더 뷰티풀하게 갖춘 주목이 좋다는 거죠. 언더스탠? 됐습니까? 뜰 때 같이 뜨겠지만, 뜰 때 같이 뜨겠지만, 이런 것들은 나름 괜찮네. 약간 위치가, 저 언더를 안 깬 거. 근데 아까처럼, 좀 모양을 갖춘 주목 구분들이, 좀 낫지 않느냐, 해서, 그런 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보면, 오늘 보면, 일부, 적층 세라미 콘덴서 관련된 점이 좀 올라갔어요. 아바텍 같은 거, 한번 볼게요. 이건 종목을 먼저 얘기하면서, 말씀드려볼게요. 아바텍 같은 거 이렇게 볼게요. 보면, 이런 거, 오늘 강했죠? 그죠? 강했죠? 얘가, 근데 언더에 보셨을 때, 대두르면 첫 번째, 첫 번째 노하우가, 이 녹색이 이렇게 언더에, 얘가 거듭이겠지만, 안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조금 먹더라도, 내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이걸 여러분들이 찾아서, 매매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오늘, 어떤 내용들이, 그, 그 기사거리에, 나왔냐면, 그, 적층 세라미 콘덴사라든지, 오늘 나온 내용들을 보면, 이게 저기 어디냐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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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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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에서, 그 보고서에서 나왔는데, 어, 전장 부품, 이 시장이, 그, 2022년도 기준으로, 스마트 부품의 시장 규모보다, 아, 더 커진 가운데서, 한 25년 정도 되면은, 한 24%, 24% 정도는 더 커질 거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전기차의 전동화에 따라서, 카메라, MLCC, 그 다음에 또, FPCB, F가 뭐냐면, 플렉서블 엔터스, 플렉서블, 그러니까 연성 회로기판이다, 우리말로는, FPCB, 여기에 수혜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ADAS, 이게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아, 요거는, 고부가 가치, 요거는, 상대적으로, 아, 그, 뭐, 고부가 가치, 뭐, 연결돼서, 아, 고부가 가치성, MLCC하고, 또, 고성능의 센싱 카메라의, 그, 어떤, 수요를 증가시킬 거다 해서, 뭐, 여기, 블라블라, 쭉,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요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뭐가 떴냐면, 아바텍 떴고요, 좀 볼게요, 종목고, 잠깐 볼게요, 종목을 공약하는, 차트를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기 보세요, 얘는, 미타옹대가 쳐져 있죠, 그 다음에, 사실, 이 삼성전기는요, 제가 낸 삼성전기처럼, 똥주는 본 적이 없어요, 얘는 실적이 좋아도요, 아마 거의 대다수의,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전문가 중에서, 삼성전기 미뤘다가, 한 번 이상, 낙담하지 않은 전문가 없을 겁니다, 뭔가 좋고, 실적도 좋다고, 진짜 지지도 안 가고, 진짜, 느려 터진, 군병이 같은 주식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건, 주차를 말하면, 항상 종목이 좀 끼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좀 끼가 있고, 그래야 되는데, 얘는 끼가 진짜 전혀 없는 종목지 하나입니다, 얘들은, 대신 이제, 뭐가 오늘 예쁘게 움직이냐면, 자화전자, 이 자화전자는 다만 하나, 쫓아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자화전자는, 올해 실적이 안 좋아요, 작년에가, 영업실적이 100억 정도 적자인데, 올해는 400억 정도 적자예요, 그래서 이거 근데 왜 얘기합니까, 아, 올해 적자여서 못 갔잖아, 많이 빠졌잖아, 저 37,000원에서 이렇게 많이 빠졌잖아, 올해 적자인데, 내년에서부터 서프라이즈예요, 올해 400억 까먹고, 내년에 400억 벌어요, 그 다음에 600억 벌어요, 근데 얘가, 아까 얘기했죠, 소프트웨어가, 내년부터 좋아지는데, 하드웨어가, 어? 이봐라, 그 얘가 이렇게, 오가 이렇게, 제껴다가는 게 좋아요, 이런 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여러분이 써도 상위 레벨이 있을 테니까, 이때 오 상방이라고 그래요, 얘는 내년에서부터 서프라이즈, 올라갈 때, 얘가 올라가다 갑자기 확, 두드리맞아도 할 말이 없어요, 왜? 올해 실적이 지랄 같다, 날지 아니까, 그러니까 얘는 올라갈 때보다는, 아, 내가 조금 조금씩 밑에 갈 때마다, 관임을 갖고 사면, 괜찮다라는 얘기구나, 아,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해서, 이런 종목군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서, 얘가, 얘가 뭐예요, 괜찮나, 괜찮나, 퓨런티어, 제가 여러분들이, 뉴스가 있을 때, 특히 이제 여름 중에서 뉴스에 밝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뉴스에 밝으신 분들이, 종목을 찾아낼 때의, 노하우를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보세요, 예, 또 MC넥스도 보시고요, 방금 퓨런티어도 보시고요, 이렇게 보시면서, 야, 60용도 얘가 쌍바닥 같으니, 아니니, 얘 쌍바닥 같으면 관심이고, 외바닥 같으면 스킵하시고, 괜찮았어요, 에브리바디, 이럴 때가 있죠, 얘는 외바닥 같기도 하고, 얘가 쌍바닥 같기도 하고, 그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 뭐하러 외바닥 같기도 하고, 쌍바닥 같은 걸 합니까, 쌍바닥 같은 게 차고 넘치는데, 말 알아들어요, 여러분 알아들었어요, 그 다음에 PCB, 그 다음에 연성회로 유판, 이런 것들, 살짝, 막, 실적이 막, 그렇게 막 좋진 않지만, 그냥 조금씩 조금씩 보면은, 점진적으로, 그래도 밥벌이는 하겠다라고, 느끼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자, 코리아 서키트, 아이고, 우선주가 나와버렸네요, 코리아 서키트, 볼게요, 쌍바닥 같은 거 아닌가 보세요, 이렇게, 모양을 먼저, 예쁜가 안 예쁜가, 어때요, 아, 이거 위에 다른 거 지워드릴게요, 잘 보도록, 어떠세요, 모양이, 일단 모양이 어떤가 보세요, 저걸 하드웨어라고 해요, 어, 이거, 이게 하드웨어가 좋다는 건 무엇이냐면, 수급이 따라주는 거야, 특히 맨 끝에, 맨 뒤에다, 이렇게 양봉인지 앉은지 보세요, 월초, 발의 방향이 이렇게 위인가, 어때요, 차트 검사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죠, 어, 이렇게, 어, 그래, 그럼 얘가 내려올 때, 얘 장주 조정이었네, 그럼 얘 내려갈 때 조금씩 사드는 겁니다, 그럼 얘 코리아 서키트 가면, 항상 따라가는 거 있죠, 같이, 둘이서, 앞서 거기서, 대덕존자, 어때요, 아니, 딱 엉덩이가 두 개가 있나 보세요,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가 내 거를 만드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야, 어, 대신, 응, 내가 베팅을 쓸 때는, 한 번에, 다 갖다가 베팅을 쓰지 말고, 나눠서 쓰세요, 어,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잖아요, 정부에서, 만원 웹툰을, 국가 주도하에,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그 유인천, 뭐 테렌트 아시죠, 옛날에, 유인천, 저기, 뭡니까, 문체부, 장관이, 그 웹툰 작가, 뭐 플랫폼 관계자들과 간담회에서, 만화 웹툰 분야, 이제는 국가가 날아있어서, 봉쪽으로 지원해야 된다, 뭐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얘가 움직일 때, 얘가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를 보는 거예요, 어, 자, 이 중에 사실은 여러분이 좀, 알지 모르겠지만, 네이버도 그 중에 하나죠, 볼게요, 한번, 네이버 잠깐 볼게요, 네이버 잠깐 볼게요, 오, 얘 쌍바들 모형 갖고 있죠, 얘는 여기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뭐 AI도 포함되고, 얘도 약간 똥주 스타일, 이래서 못 가, 못 가는데, 어, 얘는 그래도, 미치지 않겠구나, 이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끼가 있김지 같은 것이, 뭐냐면 그게, 핑거스토리, 요거 좀 약간 다른 스타일의, 노하우인데, 한번 가져가 봐요, 핑거스토리 갈게요, 핑거스토리, 자, 잘 들어, 요거는, 지나가면 못 먹어요, 자, 얘는, 보세요, 얘는, 개뿔, 아무것도 아니죠, 얘가 뭐죠, 63마다 커녕, 23마다 것도 아니죠, 그런데 하나, 하나, 꿀팁, 꿀팁, 얘가, 가격이, 저희는 만원짜리, 티켓 안하잖아요, 똥주 잡지어도, 상깔 빵 쳤잖아요, 그럼 이건, 일반 투자자자들의, 작품이 아니에요, 그럼 얘는, 딱, 한눈으로 흘려요, 흘리게 된다면, 얘가 조종받는 걸 봐, 조종받을 때, 얘가, 아침에 플러스를 줬다가, 마, 마, 라스로 조종받는 종목 있죠, 요건, 그러면 세력의 냄새가 나는 종목이야, 얘가 상깔 쳤는데, 잘 들어, 얘가 상깔 쳤는데, 다음날 아침부터, 만원 쓰고, 만원 쓰고, 만원 쓴 봉조종받는 종목은, 요건 확률이 좀 떨어져, 등급이 좀 떨어져, 아니, 재결할 어제 상한까지 만들어놨으면, 일반 투자자들이 사지 못했던 일반 투자자, 아침서부터 벌떼처럼 몰려들어야 되거든, 유 노우, 근데 아침에, 만원 수가 내려와, 그럼 어제 사고 싶어도, 일반들이 다 샀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이거 배웠지, 회원님들이 이거 배웠지, 이번에, 매도기법에서 배웠지,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상깔 쳤었을 때, 풀어졌다가 상깔 쳤어, 내려왔어, 그래? 여기서 100만원, 다음 날 내려왔어, 얼필 없어, 왜 이렇게는 안 끝나? 200만원, 됐지? 오늘 올라갔어, 이거 몇 프로야? 어? 이게 밀렸는데 16 프로야, 어때요? 이게, 여러분 이게 지어내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우리가 이렇게 매매를 해, 맞습니까? 회원님들, 항상 여기다가 공유를 해, 여기 밑에다가 공유를 합니다, 아, 이것도 신규 회원님들은, 수지님 저는, 이거 처음 듣는 얘기, 아, 그분들은 아직 투윅스가, 2주가 안 돼서 그래, 2주가 안 되면, 이건 아직 애기야, 애기, 제가 볼 때 애기, 애기니까 말을 안 할 뿐이지, 이건 저희가 항상 요 밑에다가, 볼게요, 얘를, 이게 언제야? 얘가 상한가 딱 쳤으면, 오늘이 화요일이면, 지난주 목요일 날 자리에 올라가 있겠네? 보세요, 이거 다 있어,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지난주 한 목요일 날 정도 들어갔겠네, 아, 어? 수요일 날인가 그러면? 어디 있지? 여기 있을 텐데, 밑에, 아, 여기 있다, 핑거스토리, 여기 있죠? 여기, 이 놈이 있잖아, 이렇게 올라가 있어? 매일매일 이 언더바 아래, 저희가 많은 자리 아래는 건 아시죠? 왜냐면 걔들은 매도 때리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하지만 매일매일 공개해, 이거 어서 공개하는데, 이거 유튜브에서도 매일매일 공개해, 언더스텐? 이걸, 자기가 못 찾아 먹는 건, 줘도 못 먹는 거야, 매일매일 여기다 공개하고 있다니까, 요 안에다가, 요 안에다가 매일매일 공개해, 여기다가 맨날, 그게 요거야, 이 라인, 점선 아래 있는 거, 얘가, 내가 공유하는 방법이야, 어, 요, 점선 아래, 어, 요건, 저의 방에서도, 1년 이상 된 분들만, 하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야, 뭐, 여러분 잘 아는, 팔로워이신, 트리플 크라운님, 뭐, 이런 분들은 상관없지, 어, 예를 들어서, 뭐, 쿠키님이나, 어, 있잖아, 전원주택인이나, 이런 분들, 어, 이분들은 자기가 안 하,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는 거지만, 할 자격은, 1년 이상 되신 분들이 있는 거야, 아셨죠? 어떤 재료가 났을 때, 그게 상한까지 치고 올라가면, 걔는 외바닥, 쌍바닥 가리지 않는다, 단, 그게 아니라면, 어떤 용어 올라갈 때는, 대두르면 녹턴 용어만 한다, 어때요? 재밌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반도체, 워낙 많이들 얘기하니까, 음, 그죠? 그죠? 하이밴드 위드, 그 저, 위스 메모리하고, 그 다음에 뭐, 기타, 뭐, 저, 뭡니까? 반도체 관련주, 자, 일단 먼저 HBM, 고대역, 우리말로는, 고대역폭, 그, 메모리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것도, 그, 저, 어디야, 유진지권에서 굉장히 재밌는 네포터가 나왔어요, 음, 재밌는 네포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AI 열풍으로, 어, 이 반도체, 이쪽 섹터가, 아, 이미 올해 관심을 가졌고, 어, 앞으로도 감소, 그 관심을 갖고, 어, 또 그 다음에, 그, 저기 2분기부터, 올해 2분기부터, 감상 공조로 인해서, 그, 메모리 쪽의 재고는 마침내 피크를 지나서, 감소세로 접어들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어,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어, 그리고 이제 내년, 2023년도에는, 뭐, 연평균, 어, 디렘, ASP는, 연평균 한 35%, 뭐, 이렇게 상승한, 뭐, 이렇게 뭐, 데이터가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이런 어쨌든, 보고서들이 쭉쭉쭉 나오고 있어, 음, 그럼 이제 여기, 관련된 종목군단들을, 뭐, 이미 관련된 종목지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한미반전체는 너무나 잘 알잖아, 이거는, 저희도 재미를 봤던 종목이었었고, 어, 그죠, 이런 거, 한미반전체 이런 거, 얘도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얘를 보시면, 이거, 여러분, 공부가 어려운 게 아니야, 어, 얘 조금만 보면, 얘는 뭐, 얘는, 얘는 뭐, 이건, 여러분, 이건 엄청난 거야, 이건, 이건, 인스턴트 패턴이라는 거야, 이건, 이거 22N짜리 때, 여기 200살 지나가고 있지, 이거 엔비디아랑 똑같은 거네, 엔비디아가 대박으로 갈 때, 저, 저 인스턴트 패턴 나왔던 거야, 저게, 음,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보시면, 제 무료 강의가 무지하게 많아요, 그다가, 어느 날 여러분들이 내가 은퇴가 다가온다든지,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겠다든지, 그러면, 이렇게, 이걸 인스턴트 패턴이라고 그래, 이렇게, 이 안에, 이 안에 여기 120이나 200살 들어가 있는 거, 이걸 인스턴트 패턴이라고 그래, 어, 저는 또 이게, 다 이, 이 안에, 다 들어가져 있어요, 이 안에, 부루마이드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11월이지, 저희가 이제 12월달 되면, 이거 내년 달력에, 그러니까 저희는 달력이, 이, 방금 얘기했던 이런 기법 달력이야, 어, 여기 인스턴트 패턴, 인스턴트, 인스턴트라고 그래, 인스턴트, 여기 보면, 4번의 인스턴트 패턴, 이렇게 달력으로 제작돼서 나와, 저희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고 계셔, 이거, 이거, 그럼 이제, 자기가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내가 내년 1월달이라면, 1월달에 내가 이렇게 보는 거, 이렇게 보시면, 120이나 240 있으면, 인스턴트 패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 자, 한묘반대체는 너무나 잘 아는, 종류이잖아, 근데 또 이제, 또 하는 게 또 뭐냐면, HPSP, 이거 저희가, 이거 굉장히 오래됐어, 이거 언제 샀더라, 그냥 두고 있어야, 그냥, 얘가 너, 너 여기서 왜 멈추고, 이게 여기서 멈추지 않는데, 너 왜 여기서 멈추냐, 결국 오늘 빵 하고 떴어, 아, 역시, 끝내 이 길이라, 줌이 된 자에게 복이 오나니,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대흥승 주문권에서는, 에스케아닉스는, 얘기할 것도 없잖아, 얘네들은, 그죠, 에스케아닉스도 저희가 갖고 있거든, 얘는 느리게 가지, 느리게 하는 건 여러분 알 거야, 항상 왕보단 왕비가 행복해, 얘들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오늘 저희가 추천 나갔던 주문이었어, 아침에, 제가 이제, 저희가 딴 걸 잡아드리고, 아침에가 올라가서 못 잡아드린 종목이 있는데, 아침에 딱 보내주는 종목이 있어요, 뭐냐면, 볼게요, 오늘이 화요일이지, 화요일날 보세요, 여기 보시면, 네페사크, 아, 요 놈 마음에 들어, 요거 마음에 들어, 요 놈, 요 놈, 요 놈 마음에 들어, 요 놈, 어, 요 놈, 네페사크, 여기 관련된 종목이야, 예, 요거, 항상 예전에 삼성 얘기 나올 때마다 나오는 게, 네페사크지, 자,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어, 내일 명단 올려놓을게요, 오케이, 아, 저기 유튜브에다 명단 올려놓을게, 예, 이렇게 녹턴, 녹색이 턴하는 거, 네페사크, 또, 프로텍, 우리가 자주 했던 주문이에요, 다 이렇게 듣던, 제가 맨날 얘기하는 주문이 있어, 맨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어, 맨날 프로텍, 이런 것들, 어, 모양을, 딱 봐, 벌써 모양이 괜찮지, 60점 위에 있잖아, 60이 쌍마다 경우, 어, 여기에 주성의 지리리, 주성은 더 이상 안 할게, 두성 원하겠으니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저희가 갖고 있다가, 아이 개뿔, 이거 왜 이렇게 안 올라가, 라고 욕, 막, 목에, 목에, 목에 걸렸는데, 욕이 목에 걸렸는데, 욕을 튕겼어, 힌드 플러스, 맞아요, 형님들, 어, 컴퓨터 형님들, 맞아, 이 막 욕, 막 입이 막 욕을 하려고 막 하는데, 오늘 올라갔어, 이 자식이, 어, 이게, 이제 분봉이 중반이니까, 두드려 맞겠지, 한 번은, 분봉이 중반이 올라가면, 이게, 중반, 어, 이거, 여기에 관련된 종목이에요, 이거, 이거, 뭐, 이거 말고도 많아,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뭐, 콜세스, IMT, 또 뭐가 있나, 어, 또 뭐가 있으나, 뭐, PS, PSK홀딩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했던 방법으로, 얘를 찾아봐, 아셨어요? 괜찮았어요? 그 다음에, 저, 뭐야, 저, 어, 이름이 뭐더라, 음, 해성, 해성 DS, 뭐 이런 것들, 어, 이건 좀 제가 내일, 명단 올릴게요, 어, 명단 올릴게, 뭐, 동진쌤 이런 건 너무나 잘 알잖아, ISC 뭐 이런 건 너무나 잘 알잖아, 명단 올려드릴게, 저희 회원들은 아침에 거기, 그, 아까 거기에 올려드릴 거고, 명단을 제가 한 번 더 보고, 더 보고, 그 다음에, 저기, 저, 모바일, 저, 뭐지, 유튜브도 아침에 올려드릴게요, 참조해서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보시면서 보세요, 왜냐면 그건 조금 늦게 사도 돼, 뭐, 그거 살짝 먹고, 뭐 도망가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쪽에, 아까 가온 칩스, 아까, 뭐, 레코드 올라가는 거 있죠, 가온 칩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LBC 미콘, 이거 가격이 좀 만원짜리 아래야, 그 다음에, 텔레칩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 언더 아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AI 책봇, 아이고, 36분에, AI 책봇, 음, 그 이제, 프리토라는 게 있어, 만약에, 그럼 이제, 똑같은 프리토, 넣어봐, 여기다 넣어봐, 이렇게, 조목을 넣어봐, 넣어봐, 하, 요건, 약간 떨어지긴 하지, 쌍마들은 아니지, 근데 하나, 얘는 좀 어려운 건데, 요건 중방, 중방에 M파둥 있잖아, 얘 올라갈 때는 아닌데, 내려갈 때, 이게 M파둥이기 때문에, M파둥이라고 그래, 여겐 자가 아닌 거, 그럼 또 다른 것들이 있어, 저, 뭐, 여러분들, 항상 AI, 그러면 또, 코난 테크놀로지가 떠오르지 않겠어? 예, 코난 테크놀로지 이런 거, 요런 거, 요런 것들도 이제 같이 쭉쭉쭉 보셔요, 마음 AI, 셀바스 AI, 솔트룩스, 이수페타시스, 뭐 이런 것들이 있지? 그중에서 여러분들, 대동이면, 아까 얘기했던 도로케, 쌍바닥의 모양을 갖고 있는 거, 뭐, 요런 종목들은 여러분 보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율주행, 자율주행, 자율주행하면 얘기할 것도 없잖아, 걔들도 여기다 넣어봐, 안에다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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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럼 얘는 요기였었지, 얘가, 육공수 올라갈 때가, 육공수 올라갈 때가, 요기였었지 여러분들, 그쵸? 요기였었죠, 요기였었죠, 요기였죠, 이십이 빙그릇 터날때가 요기였죠, 얘가 더군다나 외부니까, 외바닥, 중방에, 요기가, 외바닥, 중방, 요건, 이십 외바닥이 여기서 뜨거든요, 주로 배겨져서, 자꾸만 까먹어, 까먹을 수밖에 없어, 이거 어떻게 다 기억하겠어, 근데 자꾸만 듣다보면, 어느 땐가 귀에 걸려요, 자율주행차, 캠트로닉스, 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근데 저희는, 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5천원도 안되는거야,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거 안해, 하면 퓨런티어, 이런거, 만원 이상인거, 3만원짜리거든, 캠트로닉스, 아니면 텔레칩스, 저희는 이런거에요, 왜? 나중에 여러분들이 매도 때릴 때 편한거다, 그 다음에 방산,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있어요, 자 저런 것들을 저희가 종목은 내일 아침에 연결해서, 말씀을 드려놓을게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그, 뭐지, HPSB 같은건, 이건 수익률이 거의 한, 제가 지금 보고해 얘는, 어디있더라 수익률이, 오늘 날짜로 188%네, 거의 한 200%네, 이런건, 그러니까 이런건 아예 장투로 가져가버려요, 실적이 좋고 막, 마음에 드는건 그냥 길게 가져, 이건 거의 한 200% 나왔어요, 얘네들은, 근데 뭐 예전에 저, 뭐죠, 레인보우 같은건 600% 나온 종목인데, 뭐, 이건 뭐, 어, 세발의 피지, 응, 그러니까 내가, 어, 내가, 나 어떻게 매매할래 그럴 때는, 종합에 갈 때는 좀 많이 쏘시고요, 종합이 좀, 아닐 때는 좀 덜 쏘시고 그러면 되는데, 얘는 지금 우리한테 60일간은 찬스가 있다, 어, 대체 늦게 들어오신 분들,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이거 나중에 녹화 올라가거든요, 녹화 올라갈 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시면서, 아, 얘가 지금 60일간의 여행이,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즐겨보아요, 어, 아셨죠, 그리고 앞으로 이틀 동안이 중요하다, 그건 앞으로 돌아가셔서 보시면 돼, 이틀 동안이 중요하다, 걔가 같은 요, 2500 언저리, 올라가는 건 얘기할 것 같아, 올라가는 건 무조건 더 좋은 거고요, 무조건 내려오게 되면, 2500 그 언저리 근처에서만 되면, 얘는 모양은 상당히 양호하다, 하여튼, 그냥 헷갈리고 어렵다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게, 헷갈려, 어렵다 그러면, 그냥 딱 하나만 생각해, 아, 얘가, 60일간의 여행, 그죠, 처음에 저희가 이걸 얘기할 때, 60일간의 여행이, 얘가 시작됐다, 여러분 진짜 이런 건 정말 저희밖에 없지 않아, 진짜 누가 있으면 얘기 좀 해봐, 저 한번 가서 보게, 야, 왜냐면 제가 그 썸데이를 봐도, 유튜브의 썸데이를 봐도 이런 건 없어, 얘가 계속 매도 때리다가, 여게요, 둘둘 지키니, 이거 없잖아, 근데 얘가 뜰 때, 얘가 60일간은 괜찮아요, 이런 거 없지 않아요,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줘봐, 어, 이런 노하우를, 주가들 통해서, 배워서 한번 해보십시오, 어, 진짜, 후야제는 선택할 겁니다, 거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버는, 파생회까지도 가능합니다, 이건 저희가 파생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미 몸에 익어, 주가 지도가, 그냥 눈에 보여, 저희가 홈피에 저, 저, 삼일만 선생님 글, 그거 여러분께는 캡쳐를 안 했는데, 그냥 얘가, 그냥 얘가 보여요, 야, 이거 내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야, 이거 매수 아니니, 음, 그분이 너무 기뻐하셨어, 눈물이, 제목이, 제목이 거기 뭐라고 하냐면, 눈물이 난다고 그랬어, 저도 가슴이 짠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자신 있는 거 하나만, 집중적으로 누리는 거, 여기 보면 제목을 보세요, 어디 갔어요, 아, 오늘은 참 좋아서, 눈물이 납니다, 이렇게, 삼일만 선생님, 너무 감사하지, 저, 이런 분들 때문에, 이런 분들 때문에, 진짜 열심히 합니다, 진짜 열심히 합니다, 어, 뭐 복잡한 거 막 했다가, 뭐 먹었다 깨졌다, 먹었다 깨졌다, 이렇게 딱 보는 순간, 그럼 얘가 N자야, 그럼 얘 하나만 누리면, 놓치지 않을 거 아니야, 여기만 들어가서 먹는 거야, N자면, 매수, 역 N자면, 매도, 어, 됐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그마케, 여러분들,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내일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끝에, 이거 마감, 어, 그림 어디 갔죠, 홍보, 어, 이거 창 하나 올려놓고, 제가, 마감하도록, 얘는 특히 가격이, 이렇게, 이렇게 저렴하게, 한번 해놓으면, 나중에 가격이 올라도, 그대로 할 수 있을까요, 한번 관심 갖고 보시고요, 번호는, 168에, 471, 여기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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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